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스테이 애트홈 정책을 완화한 것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위험이 있지만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으로 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사설에서 과학보다 정치적 고려가 강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100일 안에 1억 5천만 도수로 높여잡는 등 바이러스 관련 정책을 펼쳐가지만 여러 장애가 있습니다. 암치료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렘데스비르보다 27.5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기후변화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소수 인종 커뮤니티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처음 여자 재무장관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조네디 앨런 지명자가 상원에서 인준받은 뒤 재무부에서 가장 먼저 주도할 일은 20달러짜리 집회에 노예해방운동을 한 해리 터먼의 얼굴을 담는 일입니다. 구글도 바이든 인준에 반대한 정치인에게 기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구글의 결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추천하거나 계엄령까지 거론했던 마이필로우 CEO가 트위러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300일 넘게 날마다 뜰앞에서 싱얼롱을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2월 3일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스테이 애톰 명령을 발동을 했지만 주지사가 하는 행정명령이요. 그렇지만 지난해 12월 초에 발동했었던 것은 굉장히 주목이 됐었고요. 왜냐하면 거의 이머전시 병동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58개 카운티 모두에 물론 로컬에서 따로 결정을 해야지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스테이 애톰을 완화한 것은 역시 또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에는 아주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잘 잡는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그 뒤에 또 그렇지 못했고 이번에 또다시 스테이 애톰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께서 스트릿 뉴스에서 다 들으셨고 또 본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금요일부터 식당에서는 야외 영업하게 됐고 추워서 큰일이에요. 왜 이렇게 이번 주에 추워졌죠. 그리고 이제 미용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오늘부터도 할 수 있는데 개빈 유섬 주지사는 그래도 주정부에서 쭉 계산을 해봤더니 병동이 중환자실도 한 15% 정도는 지금 가능하고 여러 가지 희망적인 데이터 같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감염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사망률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오픈을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걱정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오늘 사설에서 완전히 스테이 애톰을 완화한 것에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을 따랐는가 정치적인 결정인가 분명하지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와 연관이 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완전히 이 스테이 애톰을 찬성하지는 않는 뉘앙스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남가주와 샌호아킴밸리는 병동이 지금도 없는데 제가 며칠 전에 마틴 루터킹 주니어 병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남가주 LA 카운티는 병동이 없는 곳도 많은데 뭐 날마다 한창이었을 때보다는 확진자 사망자 또 입원하는 사람들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망률은 당분간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고 게다 대고 지금 뭐 영국은 물론이고 브라질에 변이된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바이러스 환자까지 나타났는데 지금 이래야지 되는가 하면서 지난해 캘리포니아주가 스테이 애톰을 해제했었던 그 당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개빈 뉴스엄 주지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을 해서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는 공화당 색이 강한 곳에서 이거 뭐 하는 일이냐 심지어는 굉장한 음모론도 가지고 나왔어요. 민주당의 정치에 유리하게 하려고 이렇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정치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좀 일찍 스테이 애톰을 해제했다는 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 되면서 여름 뭐 이렇게 이렇게 돼서 가을 되면서 조금 일찍 열었던 관계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었고 하던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실수였다. 그때 조금만 늦게 열었더라도 지금만큼의 피해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도 하면서요. 물론 주정부라든가 로컬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환자와 사망자가 많은 LA 카운티도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려움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장 큰 위협 사람들이 느슨해진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제는 뭐 식당 야외 식당 괜찮고 미장원 이발소 네일샵까지 가도 되라고 얘기하면 아 괜찮으니까 그렇겠지 또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 이제는 괜찮은 거야 하면서 느슨해지면 또다시 그 다음에 올 일들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실 테고요. 지난 여름 이후를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상황을 한 발짝 나가고 두 발짝 물러나고 이것을 정부 측에서 할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토니 파우치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고의 과학 자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문으로 일하고 있는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마스크를 하나 쓰는 것보다는 두 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퇴거 명령을 퇴거를 못하도록 하는 6월까지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퇴거 중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퇴거도 갑자기 오늘 해 하고 내일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니까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해당이 됩니다. 렌트비를 내지는 못하셨는데 그래도 적어도 25%는 내셨어야지 되는 이런 것. 이것도 또 약간의 그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 개인에 따라 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국적으로는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모델 케이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전국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장애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전국적인 데이터 같은 것이 좀 투명하답니다. 물론 주정부별로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개빈 뉴스턴 주지사가 데이터를 다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다 하고 의혹을 내고 있는데 적어도 전국적인 데이터, 주별로 나오는 데이터는 일주일 전보다 훨씬 정확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까지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트럼펜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병원에서 환자, 사망자 이런 데이터를 질병통제국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보건복집으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없고 서로들 해본 경험도 없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굉장히 누락되는 것도 많았고 정확하지 않았고 업데이트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 그게 다시 질병통제국 쪽으로 넘어가면서 질병통제국은 계속 질병통제국이 존재하는 동안에 이 전염병에 관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는 행정부 대통령 소속이고 또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명을 하고 무엇보다도 지난 행정부에서는 장관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지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거의 그런데 질병통제국이 워낙에 어떠한 보건복지부와는 달리 정치색이 덜하기 때문에 과학과 의학과 사실과 증거의 바탕으로 두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일주일 만에 정확해졌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근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목표도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지난주에 하루에 한 100만 도수 이 정도 하기로 하는 것이 거의 찼는데 조금 있으면 150만 도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이면 사람들이 면역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주별로 또 시별로 많이 다릅니다. la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떤 병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그 3단계인가요 나이가 50세 이상인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할 때 여름이면 그래도 우리가 빨리 해서 이러한 것들을 백신에 면역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60만 명 사망할 것을 각오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로 미국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많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6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을 한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지 된다는 것은 별로 좋은 뉴스가 아니고요. 그리고 학교 오픈에 대해서는 지금 뭐 캘리포니아주나 또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1년 이상 학교에 가서 못 받고 하는 경우는 교육도 문제고 사회성도 문제고 이게 미국 내에서만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아주 높기 때문에 학교를 오픈하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부양책 안에 학교를 오픈하는데 드는 비용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교육부 장관 지명자도 아직 인준 통과되진 않았어요. 이 바이든 행정부 100일 안에 공립학교가 오픈하기를 바라고 그 같은 목표를 세우고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 본인이 인준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교사들이 반대라는 교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 그제부터 시카고 교육구가 시카고 교육구가 워낙에 이제 바이러스가 심하게 감염이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로스앤젤레스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안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의 안전, 학생의 안전, 본인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고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파업을 하고 말 것이다. 라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이 무슨 이런 학교를 오픈하고 하는 것은 연방정부에서 통일된 어떤 것으로 한다기보다는 로컬에서 그 로컬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행되는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 사우스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 금지, 여행객 입국 금지. 이것은요.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전 행정부나 똑같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중국에서 오는 사람을 금지했다거나 하지만 당시 이제 초기에 미국 사람 당연하게 일반인들도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그냥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테스트를 해서 음성이다 양성이다 구분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올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와도 어느 시기에 중단을 했었지만 역시 미국에 가족이 있다든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중국인만 금지라면 무엇을 하는가.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들이 그쪽을 방문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해서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를 한 여행객 금지에서도 똑같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음성 테스트를 받아야지 된다라는 조건은 있지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어제 음성 테스트를 받아서 그 결과가 내일이나 모레 나왔을 때 테스트를 받아서 음성이었다 하더라도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사이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잠복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 금지 가지고 많은 것을 확실하게 딱 그 단속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단속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미네소타주의 미니아폴리스 그 지역에서 미니아폴리스인지는 모르겠네요.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이분이 브라질을 여행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스트를 받아서 음성인 미국 사람들은 받아들인다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항상 경제와 같이 가는데 여행 금지령을 내려버리면 내렸으니까 비즈니스가 또 별로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반감 이민 정서에 대한 반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이 금지령을 내리는 것이 내리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지금 내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바이러스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시절이 1년이 넘다 보니까 백신은 백신 대로 치료제는 치료제대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UC 샌프란시스코에서 연구를 했어요. 실험실에서는 실험실 쥐에 쥐의 폐와 감염된 인간의 폐와 신장세포를 연구를 했고 또 실험실 쥐에도 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2단계까지는 시험을 했는데 3단계 시험을 남겨놓고 있는데 암 치료제에 에플리딘 이라는 치료제와 플리티데슨 이라는 치료제가 있답니다. 이 두 가지 치료제 에플리딘 이라는 치료제는 스페인에서 만들었는데 해양동물 시스콜트라고 부르는 해양동물에서 추출한 것을 가지고 만들었는가 봐요. 해봤더니 UC 샌프란시스코가 워낙에 이쪽 분야가 강하잖아요. 인간의 단백질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침투를 받는 것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공격을 받는 건데 그 해킹을 피할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임상실험은 필요하지만 렘데스비르보다 그 치료 효과가 27.5%나 이 암 치료제가 더 강하다.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암 치료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효우력이 있다는 것이 여러 번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UC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연구 결과도 있는데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사설에서 지적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어디서 스테이 앳 홈을 완화한다 할 때 우리가 같이 느슨해지는 게 아니라 아 스테이 앳 홈을 완화해서 사람들이 거리로 많이 나가고 또 식당에도 더 많이 나가고 하니까 앤토니 파우치 박사대로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두 겹으로 써야지 되겠네 이렇게 정부에서 느슨하게 하면 개인의 생활은 더 조이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행정부가 들어선 지 내일이 돼야지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는 끝났고요. 이렇게 스위치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뉴스도 스위칭 모드라고 말씀드릴까요? 잠시 뒤에 뭐 탄핵을 포함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결정적인 중요한 것들은 미국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기 때문에 입법부를 통해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어떠한 그 연관성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네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하네요. 아 네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급하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도 행정명령으로 많은 것을 하는데 이제 어제 그 바이든 아메리칸 그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서 1년에 쓰는 돈이 한 600빌리언이니까 100만 1000만 원 6억 달러 정도 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로서는 소비 그룹으로는 가장 큰 그룹이 되는데 나중에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미 할 수 있는 그 물품은 다 미국산으로 쓰고 있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10% 미만에서 어떤 유동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명령이지만 어찌 보면 상징적인 행정명령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 이런 룰 같은 것이 있어서 다 100%로 채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미국 상품이 많지도 않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꼭 중국에서만 사야지 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오래 또 싼 것에 길들여져 있고 미국 것은 너무 비싸서 그 연방정부의 각 부서별로 예산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뭐 그런 것. 그래서 상징적으로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할 수 있는 한 미국 제조업과 육통망을 도우려는 게 연방정부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제 서명을 한 그 성전환자가 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한 이 부분은 뭐 자유인권연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역시 어떤 그 고용주라고 할까요. 어떤 일하는 집단 가운데서 미국에서 한 집단을 성전환자가 가장 많은 집단을 꼽아라 하면 국방부랍니다. 뭐 작게 9천 명에서 많게 1만 6천 명까지 성전환자가 복무를 그동안 했었으니까 그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쫓겨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어제 성전환자도 오픈리 성전환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오래전에는 말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일은 해. 전쟁터에는 나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오바마 시대부터 2016년부터 그걸 오픈리 공개적으로 나 성전환자야 해도 군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야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트윗으로 날림으로써 그 사람들이 쫓겨났고 그 당시에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이건 아니다. 우리 군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해왔었던 사람은 다 우리는 군인이다. 패밀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에서 5대 4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쫓겨났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고 새로 군인을 리크루트 할 때도 이제 성전환자를 리크루트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면에서 이제 소수라도 어떤 권리를 누구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 하는 뜻인데 이미 쫓겨난 사람 가운데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대요. 기간제한 육군의 무슨 부서는 언제까지 모병을 마감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또 그다음에 어떠한 다른 대통령이 나와서 행정명령을 뒤집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법으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뭐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러나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기치 가운데 하나가 소수 인종에서 시작해서 모든 소수잖아요. 소수 인종 성별에서의 소수도 아닌데 소수 대접을 받고 차별받은 여성 그리고 모든 개인 아주 소수인 개인까지를 다 권한을 지켜준다는 게 민주당의 기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아마 서명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새로운 행정부의 색깔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 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데 아마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한인타운에서 일하시지 않고요. 어떤 연방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 부처가 오일 시출을 금지하는 것 뭐 이런 것은 며칠 전에 내렸었던 캐나다에서부터 미국 서부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키스톤 파이플라인과는 달리 연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굉장히 많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 그런 소유주의에서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연방 정부 소유주의의 30% 땅과 습지대에서 이걸 오일 시추 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 보존을 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온실 게스도 줄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걸 무조건 그냥 천연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 이게 아니라요. 그걸 보존을 하면서 뭔가 친환경적인 그런 보존하는 것도 사업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친환경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데 여기에 내일 조금 구체성이 나오겠죠. 이 친환경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어떤 광산이었던 곳이라든가 그런 곳이 이제 광산업을 지지하는 행정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런 지역에 도움을 주고 특히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미리 보도를 했는데 내일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을 특히 마이너리티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환경 보존을 할 것은 보존을 하면서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나가는 이 부분에서 연방정부가 지원을 해야지 된다면 마이너리티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일자리 분야에서 그런 그것을 만드는데 그렇기 위해서 여러 개의 위원회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행정부에 관한 것은 어제 저녁에 13명의 민주당의 하원에서 매니저라고 부르죠. 탄핵 매니저들이 상원에 탄핵소추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의식이 있어서 맨 앞에 매니저의 헤드 매니저가 있고 이렇게 딱 몇 줄로 거리두기도 하는 것이고요. 해서 어디에 담아가지고 가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선동을 했다. 그리고 선거 뒤집기 선거 결과 뒤집기를 불법으로 시도를 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따라서 탄핵을 하고 앞으로 공직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거잖아요. 13명이 아니라 9명의 하원 매니저가 전달을 했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상원에서의 탄핵재판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탄핵재판이 되면 연방 대법원장이 존 로보츠가 맡아야지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은 이미 퇴임을 했죠. 그런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답니다. 규정은 없는데 해석 자체를 상원의장이 하거나 아니면 상원에서 최고의 연장자가 하거나 상원의장이면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이 되고 최고 연장자가 하거나 해서 최고 연장자가 하기로 했습니다. 카멜라 헤리스 현 부통령이 전 대통령에 관한 탄핵 주도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해서 페이트릭 리히 민주당입니다. 버먼트가 지역구인 버니 샌더스와 함께 해서 연장자이기 때문에 나이도 워낙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데 어제 전달은 됐지만 시작은 2월 9일에 합니다. 그럼 다음 다음 주 다음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아무튼 월요일이 2월 8일이고 화요일이 2월 9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시작을 해서 왜 그때로 연기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츠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와 적 슈멀 다수당인 민주당의 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준비를 해야지 되고 2주일인 것 같네요. 2주일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민주당은 상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준 어제 이제 조넷 옐른 재무장관을 인준했는데 이걸 빨리빨리 하고 다른 안건 경기부양책도 우리가 좀 어떻게 처리를 해보고 하자 해서 2월 9일에 시작이 되는데 지난번과는 다른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길게 했잖아요. 했는데 이번에는 짧게 아마 3, 4일 안에 투표까지 끝난답니다. 그러면 2월 8일이 월요일인데 2월 8일에 시작되는 그 주의 말쯤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냐 아니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만약에 공화당에서 증인을 소환하기를 원한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남은 기간 동안에 어느 연방 상원의원이라도 나는 탄핵 재판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야 반대표를 던질 것이야 의견을 밝힐 수는 있지만 밝힐 의원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그 일은 꼭 일어나야지만 된다 일어나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어나야지 된다 탄핵 재판을 해야지 된다 탄핵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탄핵 재판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상상을 해보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6개월 남았을 때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으로 진격하라 하고는 사람들이 막 펜스 부통령이니 누구니 찾아다니고 이런 일이 6개월 전에 임기가 남았는데 일어났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미래에는 절대로 누가 되었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해야지 된다라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충분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만큼의 표를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의사당 난입의 경우는 이 의원들 모두가 자신들이 위협을 받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몇 시간 동안 피해 있었잖아요 몇 시간 동안 마음 졸이면서 피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샤르라팡 피에르 샤르라팡 이라는 프랑스 사람 이름이 그대로 말해요 피에르 샤르라팡 이라는 엔지니어이기도 하고 도시 도시 디자인하는 엔지니어인데 조지 워싱턴이 이 프랑스 사람에게 워싱턴 DC를 도시 계획을 해달라고 그 당시에 이제 부탁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프랑스 사람이 워싱턴 DC를 만들었는데 워싱턴 DC는 대통령이 있고 의사당이 있고 무슨 각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과거의 동양식으로 따지면 일본과 한국과 중국식으로 따지면 뭐 남한산성 말리장성 일본의 무슨 성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의 어떤 성 이런 그 성인 겁니다 포트리스 요새인 거예요 요새 요새를 미국이 미국이 이제 막 태동을 했으니까 훨씬 전에 국가가 만들어진 프랑스의 도시 그 건축가에게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요새로 지은 거예요 요새로 지어서 그렇게 지은 의사당인데 그게 공격을 당한 거잖아요 피플에 의해서 피플스 하우스가 피플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렇게 보는 거죠 테러 행위로 보는데 테러 행위가 이게 이제 테러 행위로서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반역 내란 선동죄로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테러 행위가 그냥 단계가 낮아져서 정치 행위 정치적인 어떤 지지하는 사람을 위한 시도 이런 정도로 낮아진다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잡지 애틀란틱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선거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고 나서 시작된 건데 어제 제가 헤드라인에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 간단한 얘기예요 루돌프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을 도미니언 기계회사에서 고소를 해서 지난번에 시드니 파웰 대통령의 변호사에게 한 것과 똑같이 13억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도미니언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또 있다 다른 사람들 또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탄핵에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어제 폴리다주에 사무실을 오픈했다고 하고요 전 대통령 사무실이죠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서 아직도 이제 정치 활동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가장 뭐 주목되고 가능성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세라 허카비 전 백악관 대변인 한 명 정도입니다 뭐 어제 그 비디오 한 8분짜리 발표한 것 보니까 세라 허카비가 알칸소 주지사였었던 마이크 허카비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인연으로 백악관의 대변인으로 들어가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잘 방어를 했고 지난해 9월달에 그 자리에 내려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칸소 주지사에 했는데 알칸소 주지사에 아버지가 있었던 그 자리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인맥도 있고 이름 인지도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지지를 했었고 하니까 이 세라 허카비 정도가 아주 딥 레드 스테이트잖아요 알칸소가 이제 주지사가 될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 8분 그 비디오를 보니까요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라 허카비가 백악관 대변인 할 때랑 똑같아요 아주 위에서 억누르는 그런 것처럼 딱 손가락질하면서 you know you are liar 막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극좌와 뭐 언론 뭐 이런 것과 나는 싸우겠다 하는 어떤 정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의 딸이라든가 대통령의 며느리라든가 라라 트럼프요 둘째 아들의 와이프요 노스캐롤라이나 태생인데 그 시아버지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상원의원에 출마할 것처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아버지가 조금 움츠려들었잖아요 정치적으로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직 뭐 뉴욕에서 이사 오지도 않았고 이반카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이반카 트럼프도 지금 플로리다주에서 상원의원에 출마 하나 하나 한다는데 확실하진 않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 마이코 루비오 현 상원의원과 예비선거를 치러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플로리다주의 주법을 보니까 7년을 거기서 살아야지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큰아들은 정치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다 40대 30대잖아요 큰아들이 43살 이반카 트럼프가 39살 대변인이었던 세라워카비가 38살 또 며느리도 아마 38살인가 그 정도일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인디아나주로 갔는데 어떻게 될지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하원에서 아주 강한 우파였는데 지금 비서실장 자리 내놓고 어떻게 될지 대통령의 마지막 대변인은 포리다 출신이네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지금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에서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탄생을 해서 이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조네디엘렌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어제 상원에서 84대 15 이번에 인준받는 장관들은 다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지금 인준을 받고 있는데 그전에도 사실은 살아있는 모든 재무장관들이 조네디엘렌 타임이다 지금은 그가 재무장관이 돼야지 된다고 전부 승인이 아니라 뭐죠 성명을 발표를 해서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원재정위원회에서도 이미 지지를 했기 때문에 예상됐었던 일인데 경험이 이제 연준 의장도 의장이지만 연준 의장 이전에 노동 분야 에서 경제 분야 경제 전문가에서 특히 노동 분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고 하는 때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난주에 90만 명 이상이 실업수당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 이전의 평균 한 주일 실업수당 청구건수보다 4배 이상 많은 거잖아요 보통 한 20만 명 이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무장관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당연히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우리가 스티브 무누싱 재무장관과 백악관 그리고 의회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것을 많이 봤었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또 재무장관이 지금 막강한 것은 돈을 분배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결정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은 이제 상원에서까지 다 이제 돈 이게 통과가 돼야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전에 재무부가 이미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20달러짜리 우리 쓰고 있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앤드류 잭슨 그런데 이제 20달러짜리 지폐의 수명이 어우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7년 8개월 7년 8개월 쓰면 수명이 다 해서 이제 새로 바꿔야지 되는데 그렇게 바꿀 때 해리엄트 터브먼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본인이 노예였는데 탈출을 해서 그 다음에 300명의 노예를 구했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 주변 사람들이 먼저 있었고 해서 300명이나 노예를 그 당시로 따지고 보자면 운동가였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노예해방론자고 정치운동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19세기예요 대단히 용감한 여성이죠 그래서 2019년도에 영화도 나왔었어요 이 바로 이분을 해리엄트 터브먼을 20달러짜리 지폐에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바마 시대에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이거 아니다 그냥 둬 해서 안 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폐에 얼굴이 있으면 그동안 미국 대통령 이렇게 됐는데 딱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노예해방론자였던 해리엄트 터브먼이 지폐에 딱 있으면 행정부의 생각은 그건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또 미국의 요즘 인종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고 노예시대의 삶은 어땠었나 좀 성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린북이라는 몇 년 전에 나왔었던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구글도요 다른 많은 회사와 함께 구글의 정치행동위원회가 있어서 돈을 어떤 정치인에게 기부하느냐를 가르거든요 거기서 이번에 공화당 의원이 139명이 바이든 대통령 인준의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정치연금을 안 하기로 했고 페이스북도 일시 중단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월 15일에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위러는 마이필로 CEO인 마이클 랜드 이분이 참 문제가 많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한창일 때는 뭐 민간요법이다 하면서 뭐를 대통령에게 막 추천을 하고 자기가 그거 만드는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뭐 계엄령 내야지 된다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대통령 만나고 메모지에 뭘 쓰고 들키고 이 사람 있죠 이분이 계속 트위러의 얘기로는 다섯 번 이상 경고를 어겨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부정선거다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정보를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도미니언 시스템도 투표기계 만드는 회사도 CEO를 고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고소할 테면 해봐 뭐 이런 식이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백악관 브리핑실에 백악관 대변인이 하는 게 아니라 수잔 라이스가 국내 정책 어드바이저잖아요 전에 유엔 대사에 있었던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더 많은 행정명령을 발표할 겁니다 하고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 뜰앞에 나와서 갓 브레스 아메리카부터 디슬랜드 이즈월랜드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그리고 베이비 샥 이 노래까지 아니면 뭐 디즈니랜드의 그 뭐 레디 스노우 레디 스노우 이런 많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니아폴리스 미네소타주의 미니아폴리스에서 팬데믹 이후에 지금 여러 이웃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두 살에서부터 80대까지 집 앞에 나와서 미니아폴리스니까 막 눈도 많이 내리잖아요 그런 때는 또 6시가 되면 이미 어두워지고 하면 휴대폰으로 프레쉬를 켜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레파토리가 지금 200개가 더 생겼답니다 본인들 거리 두고 다 그 집들 앞에서만 하는데도 한 20명이 모여서 하는데 그런데도 거리감이 있는데도 전보다 이웃이 그렇게 가까이 다정하게 느껴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웃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서로 너무 정신을 높여준대요 You raise me up 하는 거예요 강예신이었습니다